이제 1위만 남은거죠? 네, 주망 1위 오, 맞췄어요! 이분이 상당히 세신 거 없는데 거의 조각이니까요 어깨가 되게 나오지 확실히 잡힌 몸매 더더 돌도 필요 없이 딱 민소매 한 장이면 비 남자가인 지대로 산다 비가 돌아왔습니다 경신감정 받았더니 스크린 속 정지훈 또한 완벽한 남자 아로리 감추도 느껴지는 근육들 민소매, 흰 민소매 저도 민소매 입는 거 좋아하는데 민소매, 흰 민소매, 흰 민소매 할아버지는 않는 거 같다고 비의 노출본능 폭발하는 곳은 역시 무대 미국 진출하기 전보다 그 후가 확실히 더 볼 만한데 너무 완벽해서 질투를 부르는 나쁜 남자 할리우드 주연작 닌자어세신 출연으로 지옥의 트리닝 거치며 더 완벽한 바디 만들었다 무수의 팔, 무수의 다리, 터미네이터 못지않은 강인함 영화 300팀의 트레이너와 조각한 빈틈없는 몸매 이거 참 24시간 다시 돌려봐도 흐뭇한 영상 되시겠다 하루 10시간 무수로 단련하고 흰살 생산과 닭가슴살만 몰리게 먹었다 속은끼는 항상 지로로 유지 그 결과 치지방률 0%에 도달한 그 비의 근성이 일어낸 인간 승리라 불러야 할 듯 드디어 비의 공연이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난 인기도 완벽한 바디도 모두 그의 노력이 남겨준 특징 선물 아닐까 인정받을 만한 몸맨 것 같아요 인정받을 만한 몸매 인정받을 만한 몸매 이장 ic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